비의 냄새가 나 헤이, 무슨 일이야? 내 허리를 꽉 붙잡아, 프리티걸 만일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무척 슬퍼질 테니까 네, 꽉 붙잡을게요 이, 이 정도면 됐을까요? 응 딱 좋은 타이트함이야 늘 수심에 잠겨있는 프리티걸 우리가 너를 웃게 만들어주겠어 웃어줘 나도 나도 웃을 테니까 어때? 개조된 핵사무사의 파워가 멋져요 지난번보다도 훨씬 빠르고 강해요 제 걱정은 마세요 더 달려주세요 저는 서누라님을 믿어요 정말이지? 넌 최고의 여자라니까 그럼 더블 파워로 간대 Dafür 예뻬 이frames 그래요? 달려주세요 ㅋㅋㅋㅋ 출발